자, 그리고 경기명의 절대 1화선이 말고 앉아서 그동안 연습했던 대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자, 1번 시작, 준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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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해라! 준비해라! 자, 안다치게 이기는 건 중요하지만 안전 위에서 활동이 심하고 서로 멀아 아니면 잡은 게서 해야지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. 자리에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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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1번, 2번 마지막 시작입니다. 자 2번 1위 자 1번 3위 2위는 비디오 판놓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마지막 주자 줄넘기는 그대로 놔두고 마지막 주자 조끼 벗고 가까운 위치로 이동해서 잠시 휴식한 뒤에 줄다리기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